우리 청왕자님은 날씨가 추워지니 바빠지셨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히 빠르다. 나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이쪽에 달려있는 애를 안쪽으로 뒀어요. 그냥 유리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가 바깥쪽에 있었던 애거든요. 그리고 이쪽 것도. 아니 먹님이 그냥 안쪽으로 손실 좀 부탁해 해놓고 광명한 바람에. 아니 난 간단한 줄 알았어요. 여기 막 화분이 막. 그렇지. 여기 다 닫히로 뭐 옮겨놨네. 이거 치우는데 한 시간 넘게 가졌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도 나는 말떨어지가 무섭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네. 아니 내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이건 전문은 청립인데. 그러게 안하면 누가 해. 그러게. 멋지다. 멋지어. 일단 들어볼게요. 얘를? 물도 먹고 그래서 좀 무겁지 않겠어? 안 무거워. 지금 행사 준비 때문에. 아니 뭐 먹이면 더 바쁘냐. 나도 바쁘고. 나는 화분이 있는데. 아 그러게. 갑니다. 오 떨어뜨렸다.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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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맛을 부리는 거야. 어? 맛을 부리는 거 같다고? 어. 자 여기서 한 바께 돌고. 왜? 딱 맞아? 이제 저걸 풀어야 돼요. 너무 고생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나랑 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뻐서. 어. 예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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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립은 또 이거 도와주는 나게 또 살잖아. 이게. 이거는 1분 2인식도. 또 오늘 또 칭찬이 쏟아질 거 아니야. 또 영상 보시고 막. 청립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참 보면은 처음부터 구조를 잘 만들었어. 겨울되면 딱 떼서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꽃장이 또 안으로 들어오고. 이쪽 거는 그럼 이쪽 거는 내일 할 건가? 여기를 치워줘야 되잖아. 지금 바로 되는데. 어. 얘를 치워줘야지만. 여기 있는 걸 다 치우고.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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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수선해가지고. 내일 합시다 여기는.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청립은 저렇게 열심히. 아. 난 나가기 싫어. 혼자서 열심히 해. 좀 미안하네 진짜. 좀 있으면 들어올 거고요. 어쨌든. 어디 갔네 근데. 여지껏 일하다가 안 보이네. 오. 오늘 행복마리님께서 오셨어요. 행복마리님께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일 못 오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향나무를 깎아서. 아니 깎아서라는 표현이에요. 잘라서. 아. 이거는 향나무인데. 네. 그 슬라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기만 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껍데기랑 다 있고. 이렇게 거칠게 돼 있는 애를. 제가 이제 샌딩기로 샌딩하고. 이거 잘라내고. 그리고. 켈리를 취미사만 하는 게 있는데. 인두로.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인두기처럼 생긴.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런 도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그림을 여기에 맞춰서 또. 저거 때 이렇게 드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아. 이거 그냥 다용도 받침이라. 그냥 커피 한 대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오. 네네. 그리고 이거가 형태들이 다 틀려요. 네. 다 틀려요. 다 달라서. 이거 이만큼을. 세상에. 시간을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원래.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틀만에. 이걸 해내가지고. 이틀만에. 네. 여기에 넣은 시간. 와. 샌딩은. 영혼을 갈아 넣으셨네. 퇴근하고. 이거 하고. 퇴근하고. 우리 오시는 배짱님들한테 나눠드리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그 형태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잘 못했어요. 안 예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세상에. 이게 안 예쁘면. 뭐가 예쁩니까. 이렇게 하루를 놓으셔도. 이렇게 놔도 예쁘고. 저는 저희 형님한테 도마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광고먹을. 그런데 이걸 도마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쓰셔도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오시는 분들 대박이다.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림 잘 못 그려요. 정말로. 이걸 못 그린다고. 네. 그림 정말 잘 못 그려요. 진짜. 야.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하시다. 와. 그림은 젠벵입니다. 오늘 남편분도 같이 오셨어요. 네. 와. 꽃길만 걸어요. 여기 보니까 청바지 왕자님을 정말 멋지게 쓰셨어요. 왕자님은 왕관도 쓰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왕관 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요? 여기 한번 쭉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은 가까이에서 풍선도 그려놓으셨고. 너무 귀엽다.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 감상하는데도 진짜 행복한데요. 이거는 이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렇게 꽃길만 걸어요. 진짜 감각이 있으시네요. 아니요. 와. 마음을 닿자. 아. 네. 꽃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 보는 것도 좋은데. 어. 이게 뭐예요. 근데 위에 지금 별인가요? 꽃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꽃이 날아가고 있는 것. 뒤에는 이제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향나무라서 지금 향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언제나 봄날. 이게 여기에 있는 나무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다양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너무 감격입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 우와. 번인기. 아. 생각이 났어요. 번인기. 번인기. 그 도구 이름이 번인기래요. 맞아요. 음. 번인기는 저도 쓴 지 얼마 안 됐고요. 원래는 제가 먹으로 하는 그 캘리그라피를 이제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 네. 한 6, 7년 됐어요. 근데 이글씨가 취미. 그러니까 취미가 6, 7년 되면 이렇게 선수가 되나 봐요. 진짜 달인이 되나 봐요. 사과 활동은 안 하고요. 그냥 진짜 친수하게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오. 어느 것 하나를 집어들어도 너무 좋아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우리 행복해요. 이거 뭐예요. 알콩달콩 사랑해요. 음. 고수님도 있네 여기에. 고수님 보세요. 여기 고수님 써 있어요. 고수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제라늄을 키우면. 그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그죠. 그치이 정말 정말 컸어요. 맞아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라방할 때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야 거기 사인 사이에 꿀팁이 막 쏟아져요. 맞아요. 그거를 또 듣고 또 들어야 제 귀에 들어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상하게 제라늄은 누군가의 코치가 있어야 되는. 다른 식물이랑 좀 틀리죠. 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사차원색의 그림입니다. 어머. 이건 진짜 작품이다. 아 멋있다. 꽃. 그러니까 글씨로만으로도 이렇게 공간 채우면서 그림이 되죠. 네. 우리나라 한글이 유난히 또 그런 장점이 있죠. 한글이 스마일수록 매력적인 그게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글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꽃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냥 멍버풀이라는 그거 하고 배짱님들 하고 그런 거를 뭔가 남겨드려서 드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한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뭔가 잘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시간을 보고 이거를 만들고 이런 일을 얻고. 회사 다니시는 분이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영광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걸 했더니. 피날레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말 그대로 있던 걱정도 날아가잖아요. 웃는 그 순간이라도. 오 진짜 답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걸 좋아해서. 네. 기쁘게. 특히나 저희 채널이 또 그런 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다 차지하시죠. 그래서 막 에너지를 막 나눠주시잖아요. 제가 웃는 것 빼면 또 시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희 행사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0개로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30개라고 생각했는데 31개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만들어서 또 드릴게요. 어휴 주문 제작 들어올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서로 만나는 게. 저랑 각각자는 대면을 하시는데. 사실 정모를 시작을 하면. 저보다는 만나신 분들끼리 막 얘기하기 바쁘시거든요. 여기 오면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꽃 얘기만 해도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잖아요. 하루 종일 하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 하루 종일 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 좋아. 그리고 아까 저쪽에 꽃. 어떻게 다 꽃먹는 디테일이 딱 나오네. 지금 저쪽에 그 꽃 갖다 놓은 거를 미리 갖다 놓은 게. 그 꽃 보시면서 또 얘기들이 또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경품 추첨하고 하면. 내일 아마도 4시 넘어서까지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참여를 안 해도 경매 라방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경매 너무 재밌죠. 너무 신나. 그거 보고 있으면. 그래 사요. 사요. 그거 그거 비싼 건데요. 의외로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경매가. 재밌어요. 네. 그냥 다 재밌어요. 저희가 공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공 드리고 있어요. 영림의 노력이 이렇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채널이 다 뭐 다채롭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저도 이렇게 아는 인맥이 거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연결시켜주시고 하면 더 재밌게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노력들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고 마음이 그러면 잘 안 하게 되는데. 먹냄을 보면 내가 힘든 것보다 이걸 해드려야 되는 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내가 이 기다리는 마음을 너무 많이 잘 알아주시잖아요. 그게 왠지 죄송한 것 같아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다 너무 힘들고 아프면 쉽지 않죠. 에휴 제가 워낙에 또 건강해서. 근데 남편분 어디 가셨대요. 그새. 남편은 도망갔을 거예요. 별로 둘이 비슷해요. 아 여기만 계셨어요? 아니요. 말통하시는 분 많아요. 제가 말통했는데. 지금 나타나니까. 카메라 울렁둥이 있는지 가버리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저보다 더 아는데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응. 그 쳐놓은 것까지 다 있대요. 어 그러신 것 같아. 향나무 만들어가지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데크까지 만드는 거 보여줬는데. 데크? 응. 여기 근처에 사나 봐. 여기 김포인가? 응. 거기 데크까지 작업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캠핑 딱 올려가지고. 샌딩기 막 비싼 거 있어. 어 샌딩기도 가르셨더라고. 진짜 고수셨구나. 응. 진짜. 먹려면 더 고수야. 그래가지고 원목으로 또 입은 거나 바꿔달라고. 와 진짜. 응. 응. 나 저거 여기다 불필 거. 저렇게 만들었는데 잘했죠. 그렇지 않았더라. 내가 잤어요. 응. 응. 오. 혼자 하실 때보다 훨씬 낫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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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마리님 남편분이 도와주셔서. 의지가 됐네. 의지가 돼. 오 좋다. 어제랑은 또 상황이 틀립니다. 제까지 들어와서 정리하면 대충 옮겨야 될 화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그 잠깐 사이에 어제에서 오늘 넘어오면서 안에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진짜. 자 이러면서 슬슬 멍밥풀에 겨울이 한발짝 한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깥쪽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안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피겠죠. 기대해 주세요. 제가 제라늄을 키워보니까 진짜 겨울이 제철이더라고요. 이제 제철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아름다운 겨울을 만취해 보도록 해봐요. 좀 유치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늘 또 뵈요. 지금 부상 range에서 계속 계세요. 다음은 뵈요. 저는 지금까지 뵈요. 여러분은zer.